인천시가 대설,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의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섭니다. 풍수의 보험은 태풍과 호우,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. 풍수의 보험은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52%에서 92%까지 지원합니다. 가입 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이며 올해 소상공인상가와 공장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보험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군구재난부서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단체 가입도 가능합니다.